한국의 gegenüber 한국의 무섭게 하나. 둘. 셋. 넷. 지금부터 IBK 산 유명산 자연휴양리 등반을 시작하겠습니다. 인사해줘 한 번씩. 안녕. 저희는 지금 유명산을 오르고 있습니다.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저희는 중간에 왔는데요. 저희가 힘든 코스를 지나고 나서 물 한 번씩 먹고 있습니다. 집. 저 한 번 보실게요. 집 가고 싶다. 화이팅. 대신 올려. 3분의 1 정도 왔어. 말도 안 돼. 일단 성모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너무 고맙고 잊지는 못할 것 같아. 너무 상쾌해.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고. 처음에는 추웠는데 땀도 나고 한다. 넌 어때? 저랑 함께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. 아 배고프다. 비상식량. 먹을 사람? 어. 나 지금 못 싶겠어. 하트 한 번 봐야겠다. 이런 건 없는데. 그래 그래. 우리 하트 한 번 줄까? 어 애들도 줄까? 하트 한 번 보고 있잖아. 던져도 돼? 던져도 돼. 귀엽다. 하영 씨. 네?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? 아 진짜. 경고하지 마. 건네 여신으로 유명했잖아요. 아 진짜. 하하하하하. 뭐 이렇게 먹어 맛있게? 나란 짓대로 해. 하하하. 이걸 먹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었어요. 하하하하. 진짜 엠지세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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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아줘 손 잡아줘. 괜찮아 괜찮아. 어 힘들어. 야 우리 안 가야 해. 야 우리 안 가야 해. 야. 야. 나도 위험하잖아. 아 고마워 고마워. 나도 위험하잖아. 고마워요. 아 이제 오늘의 몸이야. 야. 왜 여기를 여기로 끌고 온 거야. 중성이 인터뷰해야 해요.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. 하다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스무 살 때랑 다르다는 걸 알았고요. 운동을 좀 많이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여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올라오려고. 젊은이의 에너지를 좀 주고 싶었는데.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. 내려가는 거 잘 해보자. 하하하하. 화이팅. 전혀 없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킬 died o 하하하하. 에너지를 조금 중화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필수 저희 유명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